예, 이제 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어서 이 토지 관련된 공시 방법 중에서 등기 절차 이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등기 후에 나중에 등기하는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번씩 지적 공부인 대장에 한 번 더 등록하고 등기 후에 한 번 또 등기하는 이런 절차를 반복하느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떤 분업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시 방법이 이원화했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 방법.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다. 공시 방법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 후에 등기된 내용은 객체가 하나인데 이 동일한 토지를 전조했으니까 한 필지 동일한 토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은 상호 부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의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설초동 10번의 토지가 500점이더라면 등기 후 표지의 부위도 역시 같아야 되는 겁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A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기배도 역시 A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이유 없이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적소관청 즉 행정부 소속의 지적소관청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등이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관련 정보 중에서 이 사실관계인 팩트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5대 2념 중 실질적 심사, 심사할 때 실질적 심사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경계나 좌표나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 그 지적 측량이 정확한지 또 검사까지 해서 이게 부합을 했을 때, 정확할 때 이걸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기록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기라는 것, 등기부는 등기수소 관련 다 있고 이 등기수소는 사법부 소속이란 말입니다.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부 소속이다. 그럼 이 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법원이라는 곳은 권리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관리하냐. 이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시 목적이 권리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두 가지 측면의 정보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는 대장을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토지지만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도 있습니다. 이런 대장을 보고 사실관계인 어떤 이런 부동산 표시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는 상호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부합하면 좋은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면 이게 상호 부합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 즉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일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일치가 생긴다는 것은 등기부 표지에 물어봤더니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든다면 면적이 550점입니다. 그다음에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가 B. 등기부는 A.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즉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을 때 여기에 기록된 내용,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동일 항목에 대해서 상호 부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 불부합, 불일치하지 아니할 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는 주된 공시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대장은 사실관계, 이게 주된 공시목적이라고 했죠. 등기부는 권리관계, 이게 주된 공시목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주된 공시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된다. 기준,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삼아라.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불일치할 때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부분은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토지 면적이, 서초동 10번이 토지가 대장인 500점이라도 등기부 표지에 비하면 550이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넓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대장이다 보니까. 이게 500점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맞게 등기부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즉,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맞는 걸 맞게 바꿔야 된다. 바꾸는 걸 우리가 변경이다. 변경해주면 됩니다. 등기부 할 때는 항상 용어를 변경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등기부를 바꾼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맞게 해주는데 무엇을 바꿨느냐. 부동산 표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 불일치를 제거하고 일치시켜주면 되겠다. 그다음에 권리관계가 이 등기부와 대장이 안 맞는다.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실관계에서는 아까 이렇게 했죠. 사실관계가 이렇게 대장을 기준으로 이쪽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관계는 기준이 등기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 여길 중심으로 대장. 이쪽을 바꿔야 돼요. 여기를 바꿔야 돼요. 이쪽이 기준이므로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라. 여기 대장을 바꾸는 것도 역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그런데 대장에는 뭘 기록할 때 반드시 용어를 등록이라는 용어를 쓴다겠죠. 변경 등록을 통해서 대장을 바꿔왔는데 이 변경의 대상이 뭐냐. 소유자 표시였죠. 그래서 이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해서 대장을 바꿔주면 이 불일치가 다시 제거돼서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일치하는 방법이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줬고 이것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바꿔서 즉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 문제가 생기면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일치가 됐다면 양치 안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주면 좋은데 끊임없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사실관계에도 변동이 생기고 권리관계에도 변동이 생겨요. 만약 이 토지를 서초동 10번의 토지를 그냥 놔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토지를 자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따 볼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잘랐다든가 이건 지적에서 우리가 토지를 다루는 지적에서 이런 분할, 합병, 우리가 지목변경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동 사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자른다. 그러면 토지를 자르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이건 이제 지번 부여할 때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 경계 저하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새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두 필지로 이렇게 잘라졌다면 기존 10번지 토지는 10번지 토지는 토지 대장의 면적이 절반 줄었잖아.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 기준이 바뀌었다. 그럼 토지 이동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할 때 이걸 지적 정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변동된 내용대로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토지 면적을 바뀐 내용대로 고쳐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보니까 어느 한 장부를 바꾸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인 등기부와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공부인 대장을 변동 기준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등기부 표제부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표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등기는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 절차의 개시 모습이 네 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개인 간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개인 간의 토지를 거래해서 사고 팔 때 이때는 스스로 당사자들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용어를 신청이라고 하지만 신청의 주체가 이런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의 이런 관공서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관공서가 있습니다. 이럴 땐 용어를 촉탁이다. 그래서 이 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해줍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국가가 바꿔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촉탁 제도다. 등기를 하는데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걸 촉탁을 해준다. 시장 등 관공, 소관청이 해준다.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 가면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토지 이동의 기본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데 이런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면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등기부 표제부가 안 맞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해주고 있어요. 이걸 바라본다. 등기 촉탁이다. 그럼 이 등기 촉탁 제도는 왜 생겼느냐. 공시방법이 이원화 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 촉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국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해서 등기 표제부가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런 등기 촉탁 제도는 바로 이게 공시방법 이원화 때문에 생긴 제도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이런 등기 촉탁 제도 말고도 표제부는 반드시 대장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때 표제부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 표시의 변동이 생기면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죠. 왜?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국가에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유자가 신청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대해서 등기법 표제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개월 이내 의무가 변경시킬 의무가 있다. 소유자한테. 그렇지만 위반에도 지금 현재는 토지금을 묻지 않고 모두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 등기 의무 제도를 등기법에 도입한 이유는 공시방법이 이용화되어 있어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대장과 항상 부합하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생겼을 때 이렇게 등기 촉탁을 통해서 대장과 등기법을 일치시켜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럼 소유자는 안 바뀌느냐? 바뀐다겠죠. 소유자도. 소유자가 이것을 바뀌려면 사전의 전제가 바로 뭐냐. 이 전제가 민법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고판원 관계라든가 이런 물권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 186조에 따라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야 그 효율이 생긴다겠죠. 즉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 취득, 상실변경, 즉 변동관계가 생기려면 반드시 공시방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제가 이러한 등기부터 기준부터 바꿔야 되니까 소유자가 바뀌려면 등기부에 소유자 바뀌어야 돼요. 먼저 여기부터. 여기부터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과거와 달리 명백하게 조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등기의 접수 시기가 언제냐. 2항에 가면 효력발생 시기가 언제냐. 이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6조 1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이 등기법에서는 접수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는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도 하고 또 배당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에서는 순서, 순위, 권리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 판단할 때 접수 시기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등기법에 의하면 접수 시기는 언제냐. 접수 시기는 과거에는 신청해서 등기관이 서류를 받았을 때 접수한 거로 봤지만 지금은 현재는 전자신청지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정보가 저장이 됐을 때 접수인 거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고 신청정보가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즉 물건비의 효력이 생기는 언제냐. 등기를 다 마치면 접수한 때. 이 접수한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접수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접수한 때는 뭐냐. 저장된 때를 말하는 거죠. 등기법의 기본 개념, 용어 정의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자 바뀐다면 등기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다. 그럼 등기관 심사해서 심사한다. 지적과 달리 등기관은 권리관계 심사는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 심사. 즉 서류만 정확하면 됩니다.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다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비록 바뀌었지만 바뀌었지만 대장상, 토지 대장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안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공시방법이 2호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쪽을 바꾸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대장을 바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하도록 되느냐. 규정의 등기법에 지체 없이 항상 범죽 요구가 이겁니다. 즉시 바로 이런 얘기는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라. 등기 완료 통지를 대장소관청에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장소관청에서는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 내용에 의해서 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주면 불일치했다 다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길 때는 등기부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대장을 바꿔주는 절차로 진행돼서 항상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의 법률이다.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인데 사실관계 측면은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등기한 절차를 가고 권리관계는 먼저 등기부터 바꾸고 이 내용에 따라 대장을 정리한 절차로 가기 때문에 여기 상호 아주 밀접하게 피드백처럼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하고 등기. 등기 바뀌면 대장도 바꿔주고 대장 바뀌면 등기 바꿔주고 상호 아주 밀접하게 계속적으로 변화를 우리가 반영해서 피드백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적이라는 부분과 등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둘 다 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한 법률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한 과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범위는 이 법률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부수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입니다. 국민이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의 하위, 국가의 기본 구조를 구조하는 헌법 밑에 우임받아서 법률, 국민이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이라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임합니다. 그래서 명령, 이 명령 중에서 대통령 명령, 이게 바로 실무상 시행령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무슨 무슨 법률,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각 장관들이 규정할 수 있는 명령, 이게 바로 부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규칙이나 조례, 조례나 규칙 같은 거, 조례나 규칙 같은 게 밑에 있죠. 이렇게 단결을 봤을 때, 그런데 이 법률을 제정해서 입법부에서 주면 이걸 행정부, 행정부, 정부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법부,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이게 전통적인 상권 분립이죠,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우연적인 헌법, 이 사위법이 헌법이 위반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절차가 또 있죠. 이 헌법재판소가 또 있어가지고 상호, 견자와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상권 분립이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지적은 국토, 행정부 중에서, 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나의 정부 부서 중에 하나, 중요한 부서잖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이 장관은 이 밑에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도 있으니까 대통령, 명령, 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 부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 명령인,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그 다음에 여기 시행규칙. 그래서 이 지지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바로 아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동하는 법률, 이렇게 이 법률이 나오면 반드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법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등기는 어디라고 하냐면, 이건 행정부가 아니에요. 사법부, 법원이 말단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법부가 어디냐. 이건 대법원을 기준으로, 대법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대법원을 중심으로, 대법원 및 그 각급 법원 구성된 사법부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법부 소속의 말단기관이 등기수라고 하는데, 이 등기수에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해 주는데, 여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헌법에서는, 헌법에서는 바로 대법원도 세부적인 상황을 규정해라. 이게 바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으로 나온 것이 뭐냐.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법. 이건 법률이죠. 부동산 등기법이다. 여기 끝에, 이건 이게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 그리고 이 법에 부동산 등기 규칙, 시행규칙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등기규칙, 이건 대법원 규칙이에요. 부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규칙, 이게 바로 등기시험법입니다. 여기다 가끔 내용이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은 등기예규, 대법원에서 등기예규를 정해서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일부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 시험에서는, 물론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만, 공인중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가끔 이것도 참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법에 들어간 것은 지적 파트에서는 관련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파트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법률과 부동산 등기규칙인 대법원 규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원적 공시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서 공시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 등기가 이렇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공부하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생길 때 예제를 보시다시피, 어느 토지 대장상 면적이 500점이 있다고, 토지 등기부 상 면적이 550, 이렇게 똑같이 써놨죠. 대장상 면적이 500, 등기부 상 면적이 550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딜 바꾼다? 대장의 등기부를 바꾸어야 되죠.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이렇게 조정, 500점으로 바꾸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제에서 소유자가 대장상 A로 돼 있고 등기부 상 A로 돼 있다면 어떨 거냐?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등기부 상 소유자 A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대장을 바꿨죠. 그래서 아까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항상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대장 기준,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 기준.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부동산 정보를 하려면 두 가지 장보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대장과 등기부,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토지라면 토지 임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두 가지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상호 검토해보고 이게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합하지 않다면 바로 일치시켜야만 다른 일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공시방법, 이온화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순서는 지적이, 토지를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간 절차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행정부, 행정법 분야에 속하는 거, 행정부에서 취급하는 법률은 기본 구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1조가 이 법의 목적, 2조는 용어의 정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 법을 쓰는 용어들,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에 쓰는 용어들은 우리가 지적은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이, 일반인 볼 땐 생소합니다. 물론 토지 관련 업무를 전문 오랫동안 하는 실무자들은 평상시 익숙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생소하죠. 그래서 지적에서 쓰는 용어들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식은 강의 아니고 입문 과정이니까 대표인 용어들 몇 개 보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걸 보시면서 지적을 쓰는 용어, 지적. 2조에 하면 용어정이가 나오는데 용어정이 중에서 지적 공부가 무엇인가 이런 건 중요해요.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를 줄인 말이죠. 공적 장부. 이 지적 공부는 총 8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게 뭐냐. 대장. 즉,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 임야 대장. 이 대장.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게 가장 협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쪼부림의 대장. 그리고 대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도면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래서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지적도라는 게 나와야 되죠. 임야 대장을 만들려면 임야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측량을 통해서 토지 면적이나 경계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야 면적이 이 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왜 이렇게 나누느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연역적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처음으로 오늘날 같은 형태를 갖춘 게 일제시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 대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910년 한인합방되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토지 수탈수사는 이용됐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접시 협조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등록해주고 신청이 안 된 토지는 전부 다 조선 총독부에서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이 토지 조사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1918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임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연역적으로 처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거의 뭐 내용은 똑같고. 다만 임야 대장 등록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죠. 지번. 예를 들어서 숫자만 나온 거. 무슨 동.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번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그냥 토지 대장 등록지다. 그런데 서초동 산 몇 번지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임야 대장 등록지다. 관악구 신림동 산 몇 번지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임야 대장 등록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번 숫자만 산.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숫자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걸 공유 관계로 해서 공유지. 공유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인데 공유하고 있죠.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소유권 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두 명 이상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지원 명부가 있고. 또 오늘날은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빌라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건물에서는 중요한 것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대지권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법에 대지권 등기가 있다. 건물과 일체가 돼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때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기라고 나서 반드시 여기 지역 공부인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만들었던 건 지상의 구분건물 즉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기법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기법. 이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이건 정밀하게 토지를 측량해서 토지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량해서 이걸 등록해 주는 건데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토지를 등록하게 되고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다가 8가지 된다는 것은 토지 대장, 임의 대장, 지적 대장 4가지, 그 다음에 이 3가지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여기에 등록이 된 것 즉 전산화된 것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관청에서 가면 이거 말고 다른 장부도 있지만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쓸 땐 이 8가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공부 8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 이제 용어정위도 이제 이어서 쭉 보겠는데 시간이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